철인치로 먹어볼까 연계치로 닭 한마리 반을 튀겼지 바삭바삭, 야들야들, 잣다리, 상날개 지금바로 먹어보자, 카운트다운 30초 인가운드 배달도 돼요 홍! 더 맛있네요 배달의들이 조금illes 가지는 맛 control 너무 재밌었어요 금방 그릇 다 먹게 크래떡 아찜 오이 지금 먹고 난 뼈에서 이렇게 김이 막 장난 아니죠? 와 여기가 그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지나다니는 소리 뭐 말씀하시는 소리 이런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죠? 환경음이 함께하는 리얼 사운드 세 번째 다리 세 번째 다리 처음에 봤을 때 튀김옷이 되게 얇아가지고 뭔가 약간 옛날 통닭 같은 맛이 아닐까?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고급진 맛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새로운 느낌? 되게 빠삭빠삭하면서 고소함이 극대화된 약간 그런 치킨 맛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저장하고 찍고 싶어요 이렇게 찢어져요 어떤 치킨을 자세히 먹겠죠? 이렇게 그랬어요 아이아이 이제 주변에 한번 먹으러 왔어요 네 네 먼저 탕후루 ul 계란 요즘 치킨들 보면 다 약간 튀김없이 두꺼운 크리스피한 치킨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얇은 느낌? 그래서 뭔가 부담이 안되고 담백하면서 고소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뼈 두개를 빼주고 동째로 세번째 날개 닭이 좀 조그만한 것 같아서 어? 이거 너무 조그만한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리도 세개가 들어있고 날개도 세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마리 반이 기본이라서 그냥 왠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다리 세개 먹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득본 느낌? 괜찮은 것 같고 감자랑 샐러드도 기본으로 같이 들어있어서 다른 치킨 브랜드 한 마리 가격 이렇게 똑같이 이런 구성으로 받을 수 있으면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양념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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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가루뼈 요즘 짠 귀eltätzlich 닭가슴스 와 근데 튀김옷 진짜 얇다 이거봐요 요즘 맨날 튀김옷 두꺼운 것만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부산에 주로 있는 체인점이거든요 철인 7호가 그리고 서울에는 홍대에 딱 한군데 있대요 근데 청주에 생기면 자주 시켜먹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가볍게 먹으면서 맥주도 한잔 같이 하고 이러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감자 맛있다 흠 아 근데 감자 맛있다 흠 맛있어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 음 되게 익숙한 맛인데 오감자 맛인가 음 저는 이걸 갓 튀기면 이 소리가 더 빠삭 빠삭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튀긴 지 30초 밖에 안되니까 빠삭 빠삭한 소리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소리가 많이 나서 좀 신기했어요 이게 살짝 식으면서 이 튀김옷이 굳어야지 빠삭 빠삭한 소리가 더 잘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는 조금 아쉬웠지만 맛이 장난아니에요 이게 막 한입 베어물면 진짜 막 김이 막 이렇게 막 뭐랑뭐랑 피어나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갓 튀긴 치킨을 리얼사운드 영상으로 찍고 싶었는데 이번에 철인 7호 서면점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방음부스가 아니어서 주변에 막 환경음들이 막 계속 들어왔는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의 좀 묘미인 것 같습니다 막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무슨 이야기 하나 막 한번 들어보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촬영이었어요 맛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갓 튀긴 갓 구운 이런 걸로 한번 해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또 오늘 영상 어땠는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여보 왔어요 어쩔 수 있다 고생했어요 아파 아파 싸우 배고파 없어 잘했어요 아 밥 먹었어요? 지금 영훈이 배고프고 초콜렛 먹어요 아 그래? 자기 웬만한 거 먹으러 가냐고 있어 아 그러면 하나 시켜줄까? 아 진짜? 배달돼? 배달되거든 아 그래? 그러면 지금 바로 하나 시켜줄게 그래 여기 있어? 어 치킨 왔다 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보 치킨 왔어요 여기서 먹자 여기서 먹자 여기서 먹자 어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어 배달 엄청 이쁘다 박스 이렇게 응 어 샐러드 샐러드 먹고 싶었는데 원래 이거 이렇게 어 다 세트에요 이렇게 해서 좋다 뭐 엄청 많이 들어있네 철인 왔다 맛있다 아빠는 치즈볼 먹어 봐야지 아빠는 치즈볼 먹어 봐야지 아빠는 먹자 크림치즈 덩어리 응 크림치즈 덩어리 음 이렇게 아 여분 어때요? 맛있다 맛있지? 그치? 딱 내가 먹으면서 자기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나 원래 치킨 껍데기 막 다 벗기고 먹고 그러잖아요 튀김은 벗겨 먹는데 이거는 딱이지? 두꺼운 거 맛있다 얇아가지고 여기다가 깔고? 병원님 또 먹을 거야? 으아 여기 여기 큰 살 있다 큰 거 우와 맛있어? 신났어 개구리가 됐네 병원이가 그럼 안 먹게 된다 집이 사원아이였어요 뱃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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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